빅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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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가 나라 MC 관희입니다 주가 나라 MC 은혁입니다 네 은혁이 형 요즘 왜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새벽 감성이죠 새벽 감성 네 오늘도 새벽 2시에 잠도 못 자고 마음이 싱숭생숭해가지고 여기 타크 속으로 이런 거 보이세요? 저도 오늘만은 찐하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요 이분들과 함께 활동했던 때가 정말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이분들이 여기 나오실 줄이야 너무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니까 음악방송에서 마주쳤는데 옛날로 돌아간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났거든요 네 맞습니다 너무나 반가운 오전반 친구들 불러볼까요? 2AM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에이임입니다 두에이임 안녕하세요 두에이임입니다 오 두에이임 웬일이여 이분들이 말이죠 재결합이 이제 7년 만이잖아요 더 놀라운 거 이 주간아이돌 출연이 9년 7개월 만입니다 9년 7개월 만입니다 오! 9년 7개월 만입니다 전 분명히 형돈이 형이 있는 줄 알았는데 자 안녕하세요 투라이애메 여러분이 사랑하는 주간아이돌이세요 자 주간아이돌 냉동인간이니 냉동인간이요 우리한테 주간아이돌은 약간 형돈이와 대준이 그때 이후로 안 온 거잖아요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이렇게만 잡으면 9년 전 재방송인 줄 알아요 나는 근데 아무튼 너무 만나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저 역시 그러니까요 예능의 대선배님들이거든요 저희가 막낼 때 아니 뭐 이렇게 별 차이 안 났지 않아요 나이는 별 차이 안 낼 텐데 나는 조금 요즘 친구 일이고 싶어가지고 네가 뭘 요즘 친구지 나 요즘 X세대거든 야 이런 거 X세대요? X세대요? X세대 완전 옛날 아니에요? X X면 N세대 아니고? 넌 그냥 X 미안합니다 우리 안 되겠다 자 사실 저희가 2AM 보려고 이렇게 장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아주 탈탈 털려주실 거죠? 네 분? 아 그럼요 입도 털고 골반도 털고 다 털죠 아 우리 권이 또 오랜만에 턴는 거 한 번 형 근데 방금 우리 쓰룡이 형이 우리 무시한 거 아니지? 뭐라고 뭐라고 그래도 이 세 분은 우리 공감해줬는데 우리 보고 털 수 있겠냐고 아 요즘에 자꾸 인터넷에서 광이 닮았다고 자꾸 다 달라가지고 진짜 근데 쓰룡이랑 맞아 나 형 쓰룡이랑 광이랑 같은 재질이야 내가 약간 쓰룡이 형의 하얀 버전 아예 그렇진 않고 약간 미니미 미니미 버전이야 오 진짜 형제 같아 이 형이 진짜 잘생겨 난 약간 잘생겼죠 왜 그냥 어 왜 칭찬해줘? 어 너 나 닮았다고 그렇게 잘생겨서 어 근데 이게 약간 좀 광이 좀 늘려놓은 버전이 약간 쓰룡이 같다 그럼 포토샵으로 쭉 가면 포토샵 쭉 해줘 그래서 개인적으로 광이랑 광이 좋아해요 아 진짜 친하고 또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또 진훈 씨를 믿고 있는 게 저를요? 예예 진훈이가 그 셀프로필을 적은 거 기억나요 혹시? 본인이 뭐라고 적었는지 기억나세요? 아니 제가 뭐라고 적었죠? 추후 공개라고 적어줬어요 오 뭔가 지금 대단한 에피소드를 지금 기대된다 이야기 보따리를 이만큼 이제 가져왔다라는 여기 추후 공개 부담스러워하고 있는데 지금 폭풍 웃음 나갑니다 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진훈이가 재밌게 얘기해야 돼 저희가 SBS 아 그런 말 좀 하지 마요 진짜 너무 재밌게 재미없을 것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늦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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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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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래간만이니까 모를 수 있지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냥 팬들이 저 after Vele 저희 앞 Moor에 이렇게 계시고 사진을 막 찍으시길래 아 이상아 제가 이렇게 Pa tú 단어도 생각한 나라 미치겠네 선빈 씨는 이 같은 질문에 예 진훈이 그 수술을 가르치려다가 어 엎여 왔다 무슨 소리야 이런 에피소드를 적어줬어요 바이아호로 11년 전에 형한테 수술을 배워야 된다 해가지고 진훈이 데리고 나갔다가 그대로 엎여 왔죠 조건 씨는 이제 첫 1위 에피소드를 적었고 수롱 씨는 첫 콘서트 뭐 이런 것들을 적었는데 맞아요 그때 엄청 오열했거든 2010년 죽어도 못 보내도 1위 할 수 없죠 저희 데뷔하고 한 3년 만에 이제 1위를 했던 거여가지고 그 소녀시대 5 나와가지고 또 1등 못하나 했는데 맞아요 아 1등을 주셔가지고 예 예 너무 기분 좋았었죠 수롱이 형은 뭐 때문에 즐겁다 그랬죠? 첫 콘서트? 첫 콘서트 했을 때 그때 어땠어요? 양이 많은 팬분들 앞에서 만나니까 양이 많다니 양이 많다니요 인원이 많은 뭐 이런 느낌 양은 좀 위험하다 자 신곡 소개를 또 한 번 해봅시다 이렇게 우회 좋은 튜네임의 신곡을 만나볼 순서인데요 일단은 더블 타이틀이죠 맞아요 방시혁 씨, 박진영 씨 두 분이서 이제 더블 타이틀로 대단한 분들이 또 이렇게 곡을 써주셨는데 그러게요 어떤 노래를 오늘 또 주관해서 들려주실 건지 시혁이 형이 써주신 강가에 있어서 몰랐어 를 라이브로 들려 드리려고요 와 라이브로? 네 그 곡 중에 그 곡을 고른 이유는 뭐예요? 신해가 더 높고요 야 역시 저희는 저희는 너무 좋기도 했었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주관 아이돌 나와서 가까이서 몰라서 부르면 참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라이브를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올해 FW 시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계절을 책임질 2AM표 감성 무대가 지금 시작됩니다 시작됩니다 가까이 있어서 몰랐어 철이 없어서 몰랐어 그때 사랑이 뭔지도 몰라서 소중한 건지도 몰라서 그때 풍족한 부분만 보이고 들짐만 잡고 싶었나봐 그때 바보처럼 그렇게도 좋은 사람 나만 생각해 준 사람 잡아야만 했던 그 사람은 나 보내고 나서야 이렇게 울고 있어 울어보고서야 소중한 게 뭔지 알아봐 이제 와서야 후회하는 내가 바보 같지만 이번 한 번만 돌릴 순 없을까 널 사랑해 널 사랑해 이렇게 가슴처이게 널 부르는 나 그땐 바보처럼 왜 말 못한 것이 더 내고 나서야 이렇게 울고 있어 울어보고서야 소중한 게 뭔지 알아봐 소중한 게 뭔지 알아봐 이제 와서야 후회하는 내가 바보 같지만 이번 한 번만 돌릴 순 없을까 네 이거죠 이거 가슴을 울리네요 그러게요 이 원조 감성 보컬의 정말 기한인데요 이런 2AM표만의 이런 발라드가 그동안 사실 또 너무 없었어 맞아 없었어가지고 기다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앞으로 꾸준히 앨범 내주세요 아셨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13년 전부터 가까이 있어졌던 우리 팬들을 위해 2AM이 달려볼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가나 아이돌에 주문하세요 무엇이든 이루어드립니다 주가나 소원수리 센션 자 요즘 친구들이 많이 하는 코너예요 굉장히 핫한 코너인데 여기서 이제 다양한 것들을 합니다 그럼요 그럼요 예 각오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걸 직접 오랜만에 해봐요 진짜 저희 때 이제 뭐 개인기 이런 거 필수였잖아요 항상 그거를 7년 만에 막 춤도 추고 뭘 하려니까 그렇지 그렇지 이젠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아니 이게 체력이 안 되는 거를 할 때는 모르잖아 그 다음날 오는 거지 리바운드로 오는 거지 그거 하고 나면 입술이 하얘져요 하지마 권이야 그러니까 하지마 권이가 그러면 너무 슬퍼 권아 너 에너자이저 에너자이저 그땐 그랬지 특별히 2AM이 7년 만에 뭉친 기념으로 단체로 온 소원들만 저희가 쏙쏙 뽑아봤거든요 네 자 그럼 첫 포인트 소원 보여주세요 이 질문을 굉장히 또 많은 팬분들께서 해주셨어요 저는 혼자 무대에 올라와서 노래해야 될 때 아 당연히 그 옆에서 그렇게 서포트 해주면서 이렇게 같이 화음을 넣어주고 그런 것들이 되게 풍성했구나 대기실에서도 느끼지 않아요 그걸 이제 혼자 딱 대기실에 있다 보면 그건 좀 좋던데 대기실은 조용하고 좋아 그건 좋구나 저도 그건 좋더라고요 넓게 쉬면 좋지 그렇지 맞어 저는 수식어 붙을 때 앞에 2AM 누구누구입니다 라는 게 이렇게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혼자 올라갔을 때는 뭐 가수 이창민입니다 라던지 맞아요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경우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은연중에 이제 올라가서 소개하는데 2AM 이창민입니다 라고 나왔을 때 그때 문득문득 생각이 나죠 약간 로커가 한 때도 있고 아 저 늘 그래 왔는데 무대에서는 항상 2AM 함께 했는데 저는 그 예전에는 그 1위 후보 무대 올라갔잖아요 그 혼자 올라갈 때 아 마지막 엔딩 때 네 마지막 엔딩 때 같이 있을 때는 그래도 뭐 뒤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거나 네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뭐 권위나 이렇게 뭐 오랜만에 컴백을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은혁 씨 같은 분을 만났어 그러면 엔딩 때 저기 뒤에서 둘이서 막 이야기하고 이런 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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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서 막 너무 반가워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두 구석 가서 아 너 똑같다 그러니까 야 넌 그대로다 너만 안 늙어 이러면서 서로 가네 서로 위안이 돼 주니까 그런 느낌일까 그렇죠 진짜 위안이 찐 위안이네 맞아 맞아 반갑지 진윤 씨는 또 언제 멤버들이 보고 싶었는지 재밌게 한번 또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형은 아마 알 텐데 저희 약간 저희 그 군대 때 얘기해요 저희가 1년에 한 번 크게 큰 공연을 하는데 맞아요 딱 끝나고 나오는데 이제 팬분들이 이제 퇴근길이라고 어 사진을 찍으신데 저는 퇴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버스를 타고 부대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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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귀길 이때 형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 형들하고 같이 그때 우리가 보고 싶었어요? 복귀길 되게 신기한 타이밍에 보이시는 그런 타이밍 아니에요? 굉장히 생각지 못하는 보고 싶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지만 저 이 얘기하니까 추가로 붙이고 싶은 게 근무하고 있을 때 진윤이 잠깐 저희 생활관에 그 건물에 맞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휴지에다가 형 너무 보고 싶어요 와 그래서 제 관물대 위에다 올려놨더라고요 와 이거는 뭐 영화 같다 야 그건 진짜 울뻔 했어요 저 감동이다 감동이다 진짜 너무 공감되는 거 같아요 네 이렇게 2M이 아직까지 또 이렇게 애틋합니다 네 자 그럼 이 마음을 기억하며 다음 질문 네 자 한번 보세요 어 재밌을 거 같은데 네 자 하겠다 한 번 손들어 볼까요? 하겠다 하겠다 배 쪽같이 우리 창민이랑 좀 많이 멤버들 보지도 않으면 찬 안해요 뭔 소리 하는 듯이 왜? 왜? 널 왜 해? 그래 왜왜왜 일단 쓰롱이가 놀리는 걸 엄청 좋아해요 맞아 아 얘가 저를 한 번 놀래켜가지고 진짜로 좀 혼비백산을 한 적이 있거든요 바닥에 붙었어요 화장실에서 뒤로 오고 있다가 문으로 오고 우와 이랬는데 제가 진짜로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쓰롱이 저 책으로 하카가 얼마나 놀라겠어 너무 큰 게 갑자기 보이면 네 진짜로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을 가는데 한 번 당하고 나서 가는데 화장실을 이렇게 문 열려고 봤더니 이 반투명 유리에 뭔가 이만하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보여 보여 신뢰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고 나서 얘 방 옆에 있는 화장실 갔다가 전 나갔어요 네 한 3, 40분을 그러고 있었대요 놀리고 싶어서? 네 진운이랑 저는 그래도 진짜 빙산의 일각이고 얘는 한 3년 동안 당했으니까 저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해요 공감할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래도 권 군은 처음 숙소 쓸 때 독방 썼었어요 저도 이제 연습생들도 좀 연차가 있으니 권이 아니면은 왠지 제가 써야 될 것 같아서 누웠는데 문지방으로 발이 나오는 거예요 발목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길어서 슬퍼 아 여기는 버니방이구나 근데 그때는 그때는 그 개인 독방이 얼마나 소중했잖아요 그럼요 암튼 슬홍 씨는 뭐 이제 좀 그런 게 그리워서 이제 숙소 생활을 다시 하고 싶은가 봐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한 달 살기 이런 거 한번 해봐 봐요 그러면 실은 그래서 저희가 컴백 준비할 때 우리 콘텐츠로 오랜만에 숙소 다시 한 달 살기 그래 그런 거 재밌지 않을까 했는데 뭐 왕광이 거부하시니까 하루 하루살 하루 하루살 저도 하루살이나 할 수 있어요 하루살 하루살이라 하겠다고요 권씨씨? 하루 1박 말고 하루살이 하루 당일치기로 당일치기로 숙소 당일치기 그게 최고야 그래 그치? 진우 씨는 마지막으로 또 같이 살고 싶다고 그랬는데 이유가 뭔지 막내로서 전 되게 재밌어요 항상 넌 별로 없었잖아 숙소에 아 뭐야 막상 같이 살고 이제 와서 같이 살고 이제 와서 같이 살고 엄마 아빠 집이 청담동 쪽에 있었어가지고 바로 앞에 전 숙소에서 진우 알고 제일 많이 못 봤어 그게 뭐야 그게 집으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치 조용히 해 여기 그런 프로 아니야 그런 프로는 무슨 프로인데 무슨 프로인데 진우님이 제일 큰 방 썼거든요 아 진짜 왜냐면 형이랑 저랑 같이 쓰다가 매니저님께서 매니저 숙소로 나가시면서 그 방을 이제 형이 혼자 쓰게 된 거예요 저는 워낙 일찍 자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타임 테이블이 안 맞아가지고 제가 그냥 옮겼어요 바로 옆방에 몇 시에 주무셨던데요 그때 뭐 9시 10시?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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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세요 스물 스물 네 살부터 그랬어요 스물 네 살부터 그랬어요 아 아무튼 뭐 다음에 숙소 모습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노래에서 연결되는 소원이 또 준비되어 있죠 네 네 네 네 네 네 청원 멘트 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주시면 돼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런 질문이 사실 이 주가나에 사실 이런 게 또 처음이라 네 저희가 이제 리얼로 우리 사연을 봤기 때문에 진짜 온 질문 중에서 저희가 추합을 했는데 이 전원이 30대에 있는 우리 2AM에겐 이 소원수리센터에 최초로 결혼과 관련된 그런 질문들이 많이 왔어요 뭔가 달콤한 달콤한 맛 그래 뭐 예를 들면 우리 7년 만에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돼요 IAM 때 7년 만에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뭐 그래도 자가하는 준비가 될 거 같으니 자가하는 준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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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 너를 평생 평온하게 살게 해줄게 사랑해 이런 거 아닌가? 이런 거 아닌가? 자가하는 준비가 돼 있다 자가하면 뭐 자가하면 된 거 아닌가? 요즘에 자가하기 엄청 힘든데 어우 쉽지 않지 왜냐면 요즘 아이돌 친구들 나와서 플렉스를 해도 자가 플렉스는 야 이거는 새로운데 그만큼 열심히 일했다는 거니까 네 네 저도 가야 되나요? 우리 또 IAM에게 IAM 때 하고 싶은 말씀하시면 돼요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사랑하는 IAM 자기야 나랑 함께 있으면 자기가 원할 때는 일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그냥 집에서 쉬어도 돼 돈은 내가 벌게 사랑해 이야 멋있다 진짜 우리 하천명 같아요 아니 이렇게 진득하게 가야 돼요 오케이 차분하게 권익 씨도 우리 IAM분들께 네 마음을 담아 이러면 또 민망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해봐야 잘해야 돼 네 자기야 자기야 우리 같이 홈쇼핑 보자 아 웬일이야 또 어찌 잘해 맞습니다 진짜 미치겠네 저 예능하면서 손 이렇게 땀 난 것도 처음 다음 질문부터는 이쪽에서부터 갈게요 네 그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자기야 7년 동안 기다려줘서 너무 고마워 이제 앞으로는 굴이 먹고 싶으면 통영에 가고 과메기가 먹고 싶으면 과메기 먹으러 가고 재밌게 여행 다니면서 우리 같이 잘 살자 살아보자 아 나 진짜 살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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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나 사주라 아파요 나 먹고 싶다 굴 어디 아파요 살아보자 그냥 통영으로 우리도 한번 먹어보자 나 사주라 머리가 너무 아픈데 먹어보자 우리 한번 우리 한번 먹어보자 우리 한번 살아보자 살아보자 우리 한번 먹어보자 먹음 못 살아보자 아니 근데 원래 평소에 진우씨가 혼자 예능 나오면 잘해요 저랑도 따로 이렇게 와서 잘했는데 오늘 형들 사이에 있으니까 원래 그렇게 그 맞아 허리도 못 펴죠 형 옛날에 슈퍼주니 형들 안 기억 안 나? 너무 싫어 그러게 잘하고 있어 위로도 안 돼? 위로가 안 돼? 위로가 안 돼? 위로가 잘하고 있어 대신에 질문 앞으로 진우씨부터 당할 수 여기서부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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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무람 아니야 그것도 그것도 못하면 뭐 그것도 못하면 뉴스 나가야지 나 진짜 나 이거 진짜 원고 있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진짜 원고요? 원고? 원고 오랜만이다 오늘 정말 추억의 단어가 많이 나는데요 원고 암타 한 칸에 뛰어댄 거 알지 그럼 이거 뭐라고 그러지 그러면? 원고 대본 대본 좋습니다 자 청혼을 했으면 이제 다음은 결혼이죠 원고 이거는 단독 질문이에요 질문이 한 분에게 왔는데 창민 씨 네 몇 살쯤 결혼하시네 왜요? 나한테 얘기해 진짜 아예 이런 상황을 창민 씨한테 왔어 아니 이런 질문이 왔어요 실제로 진짜로 얘네들은 안 갈 것 같고 나 빨리 갈 것 같은 건 아니 진짜로 진짜 창민 씨한테만 와가지고 벌써 한 거 아니야? 저는 사실 20대 후반부터 하고 싶었어요 아 사실 뭐 상대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자는 시간 잘 맞아야겠다 치침 시간이랑 그러게 패턴이 좀 맞아야겠네 그 패턴 맞아야지 나 일하러 나갔을 때 자든가 반대로 아예 반대로 반대로 만나는 시간만 그럼 서로 자는 모습만 보는 거네 그런 거죠 내가 깨면 얘가 자고 있고 외국에 있는 내가 깨면 내가 자고 있고 외국에 있는 것처럼 아 무서워 무섭지 않아요? 시차 커플 같은 느낌 가끔씩 숨 쉬나 안 쉬나 이렇게 한 번씩 체크만 해주고 뭐 미국에 있는 분이랑 결혼하면 대충 시간이 맞지 않을까 그래 맞아 아 그럼 결혼을 서류로만 하면 되는 건가요? 서류상으로만 사인하고 롱디 결혼 야 내 결혼은 니들이 뭔데 계속 첨삭을 해 미안합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화려한 소원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댄스 요청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사실 알 사람들은 다 알지만 우리 투임이 네 댄스계에 진짜 한 획을 그었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말이죠 사실 그 댄스가서도 자기의 어떤 시그니처 춤 하나 이게 이 가요계에 남겨놓는 게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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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윤씨가 남겨놨잖아 깝권을 이어서 바로 또 그쵸 시그니처 그 댄스를 남겨놨잖아 어떤 댄스였죠 춤신추만 네 웃는 광대죠 사실 이게 그 아니 이거 정확히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감성 댄스예요 행복할 수 있다 네 저희가 시작을 감성 댄스라고 시작을 했고 그 웃는 광대도 굉장히 아주 큰 획을 그었지만 사실 여기에 창민이 형의 승천하는 장면이 있어요 갑자기 가만히 있는 나를 아 뭔지 알 것 같아 나 기회가 그러니까 이제 그 방송에서 몇 번 이야기 하긴 했는데 네 그리고 난 문워크를 3개월을 연습을 했는데 보여줘 문워크를 3개월을 연습을 했어요 이게 뭐야 어디야 어디로 가는 거야 되게 사뿐사뿐 간다 어디로 가는 거야 아무튼 3개월을 연습을 했어 인사동에서 어떤 뭐 그래 형 움직이시는 거 모덤보이가 모덤보이가 모덤보이 아니 그래도 강봉은 알아 3개월을 연습을 했는데 왜 이렇게 나풀나풀 거리냐 근데 개화기 시대 멋쟁이 같아 개화기 시대 개화기 시대 멋쟁이 같아 개화기 시대 산나가는 알죠 암튼 막 그래가지고 3개월을 연습을 했는데 첫날 첫 무대를 하고 그 다음날 안무의 70%가 날아갔어요 그래서 분명히 분명히 이렇게 해가지고 절로 가야 되는데 야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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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워크에서 그냥 워크로 워크로 그냥 문워크에서 문을 뺐지 우리가 우리 방지혁 피리님께서 네 그리고 약간 저희 그때 운동을 많이 했어가지고 형이 노출을 좀 하고 싶었나봐요 왜냐면 처음 하는 댄스니까 그래서 형이 이제 뒤에서 이렇게 민소매를 쫙 뜯으면 이렇게 쫙 뜯어지는 거를 아이돌들 많이 하니까 그때 다 했어 2PM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럼요 가사가 내 가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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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인데 아파 아파 확 이거였단 말이에요 이거였는데 카메라 리허설을 했다 카메라 리허설을 이걸 찢었어요 뒤에서 댄서분이 찢었는데 갑자기 작가님이 오더니 형씨 안 된대 왜 그거죠 나 한 달 만들었는데 그런 건 안 돼 저 저번 주에 태견이가 찢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저번 그건 나 왜 나는 안 돼 나는 왜 보면 안 되는 거야 왜 그런 뜻이 아니라 그때 무슨 법이 있었을 거예요 뭘 법이 있어 2주 전에 했다니까 2주 전에 이거 딴 데 생각했다니까 법이 그 뒤로 생겼겠지 꼭지가 두 개가 다녀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차켓 입고 있어 안 나왔어? 근데 왜 안 됐지? 야 진짜 왜 왜 왜 난 좀 별로야? 난 하나 안 해? 아니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사실 진우씨 이거 보려고 저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 네 네 네 2021년 버전 웃는 광대 네 이거 봐야죠 그럼 이거 앞에 프리스타일 조금만 쳐주다가 웃는 광대 딱 가지고 왜 왜 거기부터 셋 넷 왜 왜 왜 왜 난 오늘도 네 앞에서 웃는 난 오늘도 네 앞에서 웃는 앞에서 보고 싶어 엄마 다시 보여줘봐 저기 음향 감독님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애 반수라도 깔아주세요 이게 뭐하는 애 그 음악 그 음악 어려운 거 아닌데 애가 막 혼자서 막 이러고 있는데 그냥 야 간만 하려니까 쥐나네 이것도 자 이렇게 저희가 예열을 했잖아요 네 네 저희가 댄스 여기서 한번 판을 한번 제대로 한번 버려볼까 합니다 맞습니다 자 소원으로 들어온 곡들에다가 이제 2AM 맞춤형 곡들을 저희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또 오랜만에 찍었네요 자 그럼 기대하면서 2AM의 선수대 바이브댄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자 음악 주세요 뭐야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야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야 야 이거는 알 알기는 하지 알기는 하지 야 빨리 잘한다 거의 잘한다 나온다 나온다 야 깎아 나온다 그리고 몸이 기억해 몸이 가 가 가 가 아 걸린다 몰라 몰라 잘한다 야 살아있다 살아있다 몰랐어 몰랐어 제자리에서 몸이 기억해 야 두 번이다 박수 두 번 가 아 잘한다 아 3 2점 부터 몰라 2점 부터 몰라 3 2점 부터 몰라 3 3 2점 부터 몰라 아 저거 봐 야 야 야 이거 어떻게 해야 같이 하냐고 이거 어떻게 해야 같이 하냐고 아 뭐라도 해 이거 어떻게 같이 해 야 야 야 야 야 마지막 이거 몰라 아 이거 어떻게 해야지 야 5 1 2 3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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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조건 씨가 중간중간에 모른다고 해도 춤을 추잖아요 알아 근데 춤을 추는데 이게 진훈이가 포인트를 잡은 게 있어요 진훈아 권이가 춤 모를 때 어떻게 한다고? 1 1 1 2 2 1 1 1 2 1 2 1 2 2 2 2 2 3 2 2 2 2 2 3 2 2 2 2 2 2 2 2 2 3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이번 코너는요 네 아이돌의 특별한 플레이리스트 선곡 타임 위클리 플레이리스트 시간입니다! 자 앞서 봤던 댄스 그룹 2AIM은 잊어주시고요 이제 돌아와야 돼요 이제 다시 보컬 그룹 2AIM의 모습을 볼 차례인데요 팬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곡이 있다고 하는데요 방탄소년단 BTS의 퍼미션 투 댄스라는 곡을 저희 식으로 편곡을 해서 화성을 꽉꽉 채워봤습니다 이 곡을 고른 준비한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저희가 되게 잘 부를 수 있는 되게 멜로디컬한 노래여서 고르기도 했고 그걸 또 진훈군이 편곡을 맡아서 그리고 또 BTS에서 제이홉이라는 친구는 저랑 애니멀이라는 노래를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앨범 냈을 때도 이제 홍보도 해주고 너무 고마운 마음에 이번 기회로 한번 부르면 좋을 것 같다 그러게 그러게 나는 생각이 들어서 픽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방송에서 최초 공개되는 2AIM의 스페셜한 무대가 지금 제생됩니다 저는 반가운 미션트의 이 부분은 제목은 2AIM의 스페셜한 무대가 1AIM의 스페셜스 2AIM의 스페셜 3AIM의 스페셜 1AIM의 스페셜 1AIM의 스페셜 1AIM의 스페셜 we move oh yeah let's wake up and to leave just like we're golden and rolling like good dancing fools it's a song of being young when your heart just like a drum beating louder when nobody got it but it all seems like it's wrong just sing along to end zone and to the feeling we just getting started when the night gets hotter and the rhythms got you falling behind just dream about that moment when you look yourself right in the eye then you say i wanna dance the music's coming going and nothing that can stop how we move oh yeah let's make our plans to leave just like we're golden and rolling like we're dancing fools we don't need to worry cause when we fall we know how to land no need to talk the talk just walk the walk tonight but we don't need permission to dance we don't need permission to dance we don't need permission to dance with only permission to dance 시간을 가져봐야죠 그랬구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커뮤니티에서 슬홍 씨 피셜 앉아있어도 내려다보는 조건 짤이 굉장히 아름다웠거든요 아 귀엽다 저때 시선이 엄청 아래에 있는데 왜 내려보는 거였어요 저 짤이 정말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무슨 상황이에요 저게? 저 때 당시에 늘 배틀이 붙었어요 지금 저한테 배틀을 한 상황이고 저는 이제 저 표정으로 어떻게 어떻게 이겨 저 표정 잠깐만 조건 씨 저거 한 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오랜만에 볼 수 있어요? 한 번 앞에서 춤 좀 춰주세요 도발하세요 도발하면 아하하하하하하 야 여전해 아 잘한다 잘해 아 근데 더 세졌어 이게 여윤이 묻어나니까 그쵸 진짜 무서워졌다 이제는 눈 쪽까지 올라갔어요 네 오 역시 자 아 이 게임 이제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네 룰은 여러분이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네 내가 잘 잘 잘못했어 내 말이 다 다 달콤했어 평소에 나 이 멤버한테 하는 말 있다 하셨던 분 먼저 시작해주세요 네 나 이 멤버랑 이거 한 번 하겠다 아 조금씩 지금 지는 시간 아니야 아니야 너 너 아니야 저 있어요 수롱이 왜 왜 나와 싫어 너 나와 아 진짜 수롱아 어 어 해다 배정 어 갑자기 네가 가끔 옷이나 신발 같은 거를 잘 주잖아 어 이제 뭐 입었었던 건데 뭐 이제 잘 안 입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아나바다를 한 번씩 했잖아 속서에서도 근데 줄 거면 대충 맞는 걸 줘야 되는데 네 걸 가지고 오면 항상 형이 기장을 무릎을 짠다 하하하하 그래서 일부러 이런 걸 주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랬구나 얼마 전에 피크를 찍었던 게 형 이거 뜯지도 않은 신발이야 라고 새 신발을 네가 줬단 말이야 그렇지 내가 줬지 근데 내 발이 280이거든 근데 네가 295를 주더라고 그랬구나 이게 줘도 X 이구나 줘도 X 이구나 하하하하하하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거 같은데 이게 흐름이 아닌데 내가 살짝살lements 어 그냥 지는 거야 그래 30대랑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랬구나 돈도 X이라뇨 수롱씨 없어요? 아 없어요 오늘 형한테 서운한 게 이렇게 착하게 끝내는 거야 갑자기 참 나만 이상해지잖아 야 이렇게 되면 줘도 X이 나만 나만 이상해지는 건데 아쉽다 수롱이 형 저는 다 퍼주고 서운한 거 없어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승자는 우리 창민 씨입니다. 자 이제 한 번 진우 씨랑 조건 씨가 한 번 또 나가죠. 근데 진짜 서운한 게 하나도 없는데. 서운한 거? 근데 우린 뭐 있으면 뭐라도 만들어놔야 되나? 그래도 아주 조그만 거. 해버려 해버려. 정말 조그만 거? 아니 권이 형. 어 시작한다. 얼마 전에 대구 갔을 때 기억나? 대구에서 우리 그날 굉장히 힘들었고 여러 시간 보냈었는데. 왜?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너무 대기실에만 있으니까 우리가 나가서 바람 쐬자고. 남은 시간 얼마 없지만 빨리 가서 맛있는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그랬잖아. 이거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피스타치오 버무린 그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게 먹었지 우리. 소리의 입장이 다른가. 그래서 맛있게 먹고 어 특이하네 그래서 나는 그때 눈치챘어. 형의 입맛은 아니었구나. 그래서 나는 거기서 눈치를 채고 끝을 냈지. 그랬더니 형이 돌아와서 수룡이 형하고 얘기하면서 나한테 근데 그거 솔직히 좀 그렇게 맛있진 않았어 라고 얘기했잖아. 나한테 그때 그냥 얘기했으면 되는데 왜 꼭 맛있게 먹고 와서 여기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나는 정말 서운했어. 언니 멤버들 다 알았다. 내가 잘잤 잘못했어. 어떻게 들었을까? 좀 더 웃겨 이거 받아치고 건축도 해야죠 공식 한 번 더 들어봐야죠 아 웃겨 어... 저도 이거 이 얘기였거든요 일단 이쪽 입장 동상이몽이다 동상이몽 아 내가 대구 갔을 때 너가 아이스크림을 너무 먹고 싶다고 그렇게 쌩 난리를 쳐서 사실 나가기 좀 귀찮긴 했을 수도 없는데 너가 그렇게 기대를 하고 너무 맛있다고 여기는 꼭 가야 한다고 대구 오면 그래서 이제 같이 가줬잖아 그래서 공연장에서 한 25분 정도 걸렸잖아 많이 갔네 많이 갔네 어깨에 걸렸지 우리가 생방 시작하기 한 한 시간 전 정도 됐으니까 그때 좀 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너가 너무 맛있대서 너무 기대가, 기레치가 높았지 그렇구나 기대치가 높았구나 근데 나는 딴 걸 먹고 싶었어 사실은 초코도 있고 근데 너가 죽었다 깨나도 픽스타치우를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먹었어 먹고 내가 너한테 계속 맛있다고 했어 그리고 끝까지 다 먹었어 근데 얘가 너가 한 진짜 100번은 물어봤잖아 안 돼 맛있냐고 그래서 내가 계속 맛있다고 해줬잖아 맛있다 야 맛있는데 왜 자꾸 묻는데 그래서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시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시즌 잘못했다 그래 잘못했다 그래 빨리 성취라고 잘못했다 그래 빨리 해 야 이거 했구나 서로 아이스크림 먹고 와서 서로 서운함만 남았네 괜히 가자고 그래가지고 서운함만 서운함만 서운함 그렇구나 그러면 다음은 내가 딴 데에 가면 더 맛있는 또 가져오고 또 가! 제발 가지 마 내가 잘못했어 정말로 아니 문이 당겨서 또 잘못했어요 제가 야 이거 또 너가 잘못한 거야 고니스 진거야 그럼 제가 졌습니다 이제 둘이 붙어 오케이 오케이 형 근데 진짜 맛있었죠? 그만 물어봐 그만 물어봐 야 결승할 차례죠 진훈씨와 창민씨 네 창민씨와 진훈씨 진짜 없는데 진짜 없는데 형한테? 진짜 없는데 형한테? 종교 믿으라고 나오는 사람 가자 믿어요? 전도하러 믿습니까? 뭘요? 여기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 전도하러 진훈이한테는 없고 네 진훈이 어머님한테 우리 어머님한테 진짜 여기서 괜찮아 가족 건드리게 있어 진훈이 네가 군대 가 있을 때 어머님이 나한테 갑자기 급하게 전화가 오셨어 장민아 네가 꼭 좀 축가를 불러줬으면 좋겠는 분이 있다 축가 축가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어머님 부탁이면 가야죠 그래가지고 거기까진 순조로웠어 그래서 당일날 출발을 하고 충분히 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가고 있는데 어머님이 계속 전화가 오시더라고 그래서 창민아 어디야? 그래서 저 이제 다 와갑니다 이제 한 10분 있으면 도착합니다 근데 이미 한 1시간 전이었거든 그래서 그래서 또 또 5분 있다가 전화 장민아 어디야? 그래서 어머니 지금 앞입니다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근데 빨리 사진을 찍어줘야 되니까 빨리 와라 너 어디냐 안 보인다 워낙 일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이제 늦게 올까봐 걱정이셔가지고 이제 전화를 하신 거 같아 그래서 사진을 찍어드리고 그리고 어머님 바쁘신 거 안 보여가지고 축가까지 다 부르고 어머니한테 인사드리고 가야 되니까 전화를 했어 그래서 어머니 어디세요? 어 나 이제 도착해서 주차장이야 라고 합시다 라고 그래서 아까 권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형도 박스 아이템을 다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되네 빨리 대신 사과드려 그랬구나 너가 잘못한 거야 K2는 잘 네 어머님이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럼 죽인 줬구나 또 그래 저도 우리 전 장면 좀 써주세요 저도 다음번에 엄마 보고 늦지 말라고 전하도록 할게 그래 감사합니다 그랬구나 자 이제 진훈씨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제 어 자 여기 이야기거리가 없나요? 없으면 자 5초 카운트 들어갑니다 입니다 아 뭐하지? 아 근데 진짜 멤버들끼리 잘 없는데 5초 카운트 3 2 1 아 나 진짜 없어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그랬구나 내가 잘못했어 토크 응용자는 창민 씨입니다 이거 뭐 이거 좋아해야 되는 거야 말해야 되는 거야 말하잖아 아 그래요 훈훈하게 안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럼 우리 또 열심히 해주신 우리 창민이 형께 네 자 우리 동작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축하드립니다 주간 아이돌의 시그니처 코너가 뭐죠? 어 랜덤 플레이 댄스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2AM은 댄스곡을 사실 더 발표를 했으면 저희가 이게 랜덤 플레이 댄스를 했을 텐데 네 자 그런데 마침 우리 슬홍 씨가 예? 아 우리 제작진에게 좋은 힌트를 또 주셨더라고요 아 무슨 아 몰라 언제 이게 자 셀프로필에 주간 아이돌에서 하고 싶은 것으로 랜덤 플레이 노래라고 적어 주셨거든요 아 자 그래서 준비한 이번 코너 네 줄 수 있는 게 이 1초밖에 없다 입니다 줄 수 있는 게 1초밖에 없다 예 가진 거라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정답 정답 정의 씨 권이 모른다 권이 모른다 정답 안다 말해도 돼요? 네 정답 이 노래 어 정답 이 노래 아 그치 너무 쉽다 자 음악 주세요 아 맞아요 아 아 아 아 아 못하는 걸 알잖아 그래도 내 곁에 있어 주겠니 줄 수 있는 게 네 이 노래 밖의 없다 가진 거라고 네 목소리 밖의 없다 네 이게 널 웃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불러본다 그래도 불러본다 네가 받아주길 바래 본다 실패! 아 다른 사람이 불렀어야 되잖아 자 화성을 했는데 화성을 했는데 거의 창민이 솔로곡이었어요 네 너무 감미로웠지만 네 한 분씩 오케이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오케이 오케이 룰이 이거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문제만 맞히고 퀄리티 완전 죽여 순서대로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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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원래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조금씩 잘 삐지게 돼서 네 이해 좀 해주세요 마음이 요만해지거든요 그러게 그러게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시죠 정답 우와 정답 우와 얼마 전알받지 않는 너에게 오케이 헐 정답입니다 자 노래까지 완벽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음악 주세요 이거 좋은 노래야 이 노래 나를 해서 기다린다 네 지배 씨 불러주세요 이미 전알받지 않는 너에게 나를 보려조차 않는 너에게 아무리 빌어도 아무리 빌어도 연설을 꾸내도 소용없는 일이란 해도 소용없는 일이란 해도 너무 좋아 송송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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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앞에 서서 기다린다 너를 보채조차 하지 않아도 오 마치 처음 본 사람처럼 날 지나쳐도 미안하다는 내 한마디 들어줄 때까지 워 너무 좋아 알아봤어 확실히 알아봤어 완벽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두 번째 문제 성공했습니다 전알받지 않는 너에게였죠 네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주세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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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죠? 정답! 자, 음악으로 큰일 났다, 이거. 잘한다, 근데. 어디부터 나와? 어떡하죠? 계속 그대의 얼굴에서 중급 붙일 동안 잊으려 해봐도 잘 안 돼요. 사랑하는 음성 너무 좋아.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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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안무까지. 안무까지. 그 사람의 얼굴이 보여요. 맨날 댄스인데, 이거? 잘한다. 잘한다. 그게 잘 안 돼요, 난. 아, 잘한다. 어떡하죠? 나 그대의 목소리에서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요. 이미 내 마음은 그댈 떠나 그 사람을 사랑하나 봐요. 야! 안무까지! 저희는 랜덤 댄스 플레이도 되고 보컬도 돼요. 아, 그러니까. 랜덤 댄스 플레이? 아, 지금 쿵 하고 시작하는데 진짜 이렇게도 하고 나갈 뻔했잖아. 이렇게도 하고 나갈 뻔했잖아. 이렇게도 하고 나갈 뻔했잖아. 약간 엑스맨 느낌. 야, 누가 중간에 크리스타치오 매겼어? 왜 이렇게 갑자기 텐션이 올라온 거야? 어, 갑자기 자신감 붙었는데 그러니까. 왜 저래. 갑자기 신난해요. 어떤 흐름이었던 거죠? 이게 왜냐면 우리 노래를 이렇게 막 계속 부르니까 갑자기 아드레날린이 막 올라와서 짜릿하죠. 이렇게 딱 하고 나니까. 자, 이렇게 세 번째 문제 어떡하죠?까지 성공했습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정답.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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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봄날. 아니야? 틀렸습니다. 나저라, 나저라주라! 다른 לא musician 아니야? 미 마이나, 미 마이나로 시작하잖아. 미 마이나로 시작하잖아. 미 마이나를 뭐하는거야? 형이나 마이나라는 거야. 미 마이나랑 나 마이나랑 미 마이나랑 나 마이나랑 맞혀주세요 정답! 너도 나처럼 너도 나처럼? 너도 나처럼 맞아 너도 나처럼 맞나요? 너도 나처럼 정답입니다 노래 노래까지 하셔야 돼요 너도 보통 네 생각뿐인데요 잘한다 너도 나처럼 이렇게 아프지 너도 나처럼 눈물 나는지 나처럼 눈물 나는지 너도 너도 하루 종일 이렇게 추억에 사는 지 와우 고마처럼 고마처럼 성공! 진우나 날아가는 줄 알았던 것 같아 너무 놀랐어 승천하는 줄 알았어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문제 주세요 아 아 자 여러분 그냥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자 아 잘못했어 잘못했어 정답입니다 자 안무까지 완벽하게 해 주셔야 돼요 안무 안무가 어느 부분 노래도 잘 잘 잘 못했어 네 말이 달달 달콤했어 맨날 말 말 말 안녕 창문 씨 이거까지 다 해 주셔야 돼요 안무 알면어어 눈물 난 반폭되는 걸 눈물 난 반폭되는 걸 눈물 난 반폭되는 걸 내가 잘 잘 잘 못했어 야옹 맘이 달달 달콤했어 눈물 난 거 같아 눈물 난 거 같아 눈물 난 거 같아 눈물 날 말 말 말로 날 날 달달 달로 날 잡고 노는 걸 몰랐어 날아가고 싶다. 내 말도 안 돼.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정말, 정말. 야 너랑 나랑 퍼프가 바뀐 거 아니야? 왜요? 실패 왜요? 웃는 광대를 진흔 씨가 마지막 마무리 해줬어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정의 이거 안 돼 나도 동의해요 노동현이가 안 돼 창민희 씨의 웃는 광대 안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 게 어딨어? 너무 생각지도 못하게 창민희 씨의 웃는 광대가 나가지고 혼신의 힘을 대서 많이 웃었어 나 진짜 아쉽게 실패입니다 야 이거 해도 싫네 또 MC 대량으로 마지막 문제가 남았어요 자 마지막 문제까지 성공을 해야 네 자 문제 주세요 아이 진짜 아유 정말 그냥 부르라고 하세요 내가 너무 좋았네 내가 의름하고 많이 불러 감상해야지 자 뭐죠? 죽어도 못 보내 정답입니다 정답 주세요 그래서 난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가려거든 가려거든 떠나려거든 떠나려거든 내가 숨고쳐네 숨고쳐네 아프지 않게 나 살아갈 수라도 있게 안 된다면 어차피 못 살 거 죽어도 못 보내 성공 성공 자 이렇게 해서 2EM 줄 수 있는 게 이 1주밖에 없다 성공입니다 역시 2EM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네 벌써 끝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쉽니다 정말 이게 어떻게 성산의 만남인데 무려 3,508일 만에 만난 거예요 정말 죽어도 못 보내 저희가 어떻게 2EM을 보냅니까 그렇습니다 2EM 멤버들은 오랜만에 주간아 어떠셨는지 우리 지루 씨부터 족발 내려놓고 잠시만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네 잘 먹으니까 좋아 아니 오래간만에 이렇게 이곳 일산 MBC에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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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일산 MBC 리포터인가요? 6시 내부야 오래간만에 또 주간아이들 우리 시청자분들과 또 인사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타이틀곡 잘가라니 그리고 가까이 있어서 몰랐어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저희 2EM의 활동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건 씨도 한번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게요 아 진짜 저희 9년 7개월 만에 이렇게 나왔는데 무엇보다 MC분들께서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아휴 걸려 저희가 뭐 편하게 해드리는 건 아니고 니네가 편하게 했어요 야 맨날 아 걸려 여기가 한 손 같다 너무 즐겁고 네 간만에 재밌었습니다 그렇죠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도 간만에 이런 방송처럼 너무 재밌게 했어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번에 또 9년 7개월 이따가 나왔을래야 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마 그러게 뼈사거 뼈사거 정말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아유 재밌었습니다 아유 재밌었습니다 네 제가 창미씨 좀 발급하면 돼요 이거 먼저 하면 돼요 아 수롱씨 먼저 수롱씨 먼저 수롱씨 먼저 다음한테 불러주신다면 저희가 새로운 곡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맏형 7년만에 하하하하 저 제발 하하하하 아니 아니에요 무슨 걸 띠고 인사해야 돼요 인간적이다 진짜 인간적이다 진짜 7년만에 이렇게 컴백을 했는데요 많은 사랑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더 좋은 곡으로 더 멋진 활동 가조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정말 자 마음은 죽어도 보내기는 싫지만 오늘 또 많이 또 털어주셨기 때문에 네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언젠가 만날 수 있기를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네 자 그럼 지금까지 두엘이 오였습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강렬 니가 곁에 없는 내가 어떨지 알잖아 잘 갈 수 없는 잘 살 수 없는 내게 제발 이러지 마